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막판으로 다 돼가는데 자 엔비디아 오늘은 조금 내렸네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젠슨 황 요즘에 미국에서는 대만계 미국인들이 참 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모리스 창 TSMC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1등 회사에 대만계가 그렇게 참 난려서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겠어요 젠슨 황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주식이 오늘 조금 내렸는데 오늘 한 13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이 여름 처음 시작할 때 5불 75센트에서 201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15년 때 5불 추자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몇만 프로 될 겁니다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될 거예요 이게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0분의 1로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격이 3조 달러를 넘어서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돈을 번 게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팔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시장 크기가 143억 불이었는데 2028년도에 630억 불로 매년 34%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시장의 대부분을 엔비디아나 회사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수익구조가 데이터 센터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분석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 가치가 한 130불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된 것 같다 한 82불 정도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조언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사업구조가 참 조금 극하긴 하죠 전체가 다 gpu인데 96%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gpu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전력이 적게 들고 가격이 싼 신경망 처리장치인 npu로 많이 대체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젠슨 황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지가 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에이아이 황태자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에이아이를 훈련시키려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드는 겁니다 gpu가 전기를 많이 먹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전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조지아주라든지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든지 에리드로나춘에서 이미 전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젠슨 왕이 부지가 확보하기 힘들고 전력을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건립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들의 가장 매출이 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 전문력으로는 gpgpu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저지장치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전기 먹는 하마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전기를 다 어떻게 생산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런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대부분을 nvidia의 gpu를 사는 데 쓰겠다 gpu를 사가지고 큰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여기 보십니까 이게 이제 마이클 델입니다 델 컴퓨터 그럼 nvidia가 ai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면 gpu 그 다음에 고대 역풍 메모리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슈퍼컴 서버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사람은 이 델 컴퓨터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nvidia와 함께 델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xai 사이에 대규모 언어모델인 글로벌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델 컴퓨터에서 만든 ai 슈퍼컴이 이렇게 막 수십만 대 수천 대 수만 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장에 도착해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걸 이제 어제 여러분들 올렸더라고요 이 돈이 이제 xai 사이에 투입된 초기 투자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nvidia의 gpu를 사가지고 그걸 어셈블리 조립하는 과정이 델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데이터센터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천 대 이런 컴퓨터가 수만 대를 여러분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쿨링 냉각시키는 시설이 지하에 엄청나게 큰 게 있는 지하인지 아니면 지상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대단한 거죠 전기부족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한신문이 잘 전하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칩은 nvidia의 gpu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만드는 작업은 델 컴퓨터와 슈퍼마이크론 두 회사가 공급하는 모양입니다 델 테크놀리지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인 xai 슈퍼컴퓨터 서버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클델 이런 엄청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걸 식혀야 되니까 참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